언제부터 카운트 쓰는게 잘하셨어요? 기억도 안다닐거에요? 아마 굳이 기억을 하자면 내가 스마트폰을 샀구요 이렇게 해서 답을 하실거에요 처음 샀을때부터 썼어요 그런데 당연하지 않았던 것들이 당연해지면서 세상이 바뀐다니까 그렇다면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마 이렇게 나오죠 사람들이 비난하고 그런 것들을 만든 사람들이 지금 이더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말도 안되는 소리를 말이 되게 만든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요